그라이시스 구워 파이널 판타지 세븐 챕터 2 클리어 했고요 챕터 3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지금 세 번째 듣는데 한 마랑 너무 떨어진다 막 내 안에 있는 막 그런 시떡에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그런 네 저희 손이 다 오그라지는 거 원에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로고송이고요 아니 어디에 가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 번째 시간 벌써 시작한 겁니다 그 노래와 함께 오프닝 송과 함께 챕터 2에서는 안지라고 제네시스가 변절을 하고 가버렸어요 세피로스에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두 명이 배신을 하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각트가 있지 무시하지마 새로운 미션이 들어왔다는데 이건 뭡니까 아 아 잠깐만 아까 오든 장비가 있어 이건 뭐야 마력 5 최대 HP 10% 마력 정신이 5 그러면 정신이 이득이 있고 넷 이런 거 뭐 몇 개 해봅시다 서브 미션인데 몇 개 해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압도댕이 색깔 바다 있네 굉장히 색깔 바다 있네 색깔로 우리가 색깔 안되는 아이템 주는 것이 잖아 나 아까 아까 무슨 상자 박스 2개 이런 표시 있었는데 상자 박스 2개가 뭐야 아이템 박스 2개 두 마주 봐 조개 아까 2개 있었거든 2개 버리고 옮겨 아 진짜 야 야 야 고수상 탁 아십취 아 아 아 만들istes dot 뱀어 뱀어 어이씨 뭐야 멀어서 안 맞는거? 참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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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마지막 실패 성공 뭐 줄것슈? 아이언뱅드를 하여튼 요런식의 미션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요런거는 뭐 엘릭서를 주고 그런건데 엘릭서 필요없어 네 나중에 따로 작업을 하구요 일단은 메인으로 가봅시다 갓트네 집으로 가세요 실라 일렉트로닉 일렉트리 파워 컴퍼니 맞지? 안전이라니까 어허 보라색이랑 남색깔 차이가 보다는데 없어 그냥 기호에 따라 보급에 따라 스태프로스의 기호에 따라서 가슴이 스태프로스의 기호에 따라서 아이유 메디아가 만들어진거 이거 괜찮짠 뭐가 그 왔어요 얼굴 그리기 싫으면은 저렇게 모자 씌워서 내안은 것 같으니 깨 소리도 사령실 여기로 그랬나 그 각도집 아니요 아 세피러스 오래가 했나봐 맞아 세피러스가 오라 그랬잖아 아 그래 오메데토 기미와 혼집을 주게 돼 나 잘 지었다 이쪽이 각탈하고 어 제네시스는 보면 그런 생각 안들어 아마리 우레 식구 나 무리모 나의 이로이로 나 커튼 나 아리 승인다 자크스 근데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세피러스가 짱간진 것 같아요 마다 오렌이 아마리 우레 식힐 즈음이 가 그러니까 아직 트윙기가 있겠지 음발에 가죽 코트 입고 배난 투에도 나오지 예스 배난 투에 날개 이렇게 펄럭펄럭 꺼내면서 나와 펄럭펄럭은 어떤 기술 쓸 때만 나올걸 아아 게임 디자인은 저 캐릭터는 되게 잘한거 같애 저희 주인공들은 다 하나같이 맘에 안들어 머리 스타일이요? 아 그렇지 마테리아를 6개 세곱과의 단위가 평가를 키미가 박스가 소다시 유기 싫으면 내게 pg cg 오이프라 마리아 치룬 내어놔 네온 고안 메뉴を開いてみたまえ 자석この2つのマテリアを 제2つのマテリア 합성 무리장불이랑 합성하면 0이 되나? 자 파이라랑 썬더를 붙이면 블리자라가 된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힘들어버렸네 일단은 장비에서 어어 6개가 됐으니 그렇구만요 lp 증가도 끼고 이게 뭐야 R2지 R2는 파워 아우텍 좋았어 합성해봅시다 불자랑 불자가 있잖아 불자 두개를 합치면 왕불자 왕불자 나는? 나 씻고 자라 말했는데 조용히 해 모시당해서 너무 기분 나빠 그건 좀 기분 나빠도 돼 씻고 자라 왜? 왜? 마법권 썬더가 갖고 싶어 합체 그렇지 뭐 진짜 해보니까 감이 오는구나 세이브 하고 할걸 에즈나 파이어랑 파이어랑 해가지고 숫자 더 높아지는 그것도 보지 흠 더 높은 거 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일단은 이렇게 가봅시다 우타이와의 전쟁이 종결됐으면 선언한다 우타이와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아 아 저런 거 못 참는 편? 뭐 떠있으면? 예 보통 그래요 어디로 가래? 여기로 혼란 맞어 하하하하하하 기어이 저쪽으로 다시 불러내가지고 옷 갈아입은 뭐래 이리와,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이리와,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이리와,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 방금 간대가 사령관 아니야? 봐봐. 이리와,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앙지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 내가? 아니,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그럼, 내가? 아니, 내가? 나,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그,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그, 사령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출킬. Beautiful 연구 Honor 멋있는 사람이야. 잘생겼다는거지 간지는 띄지않아 애긋한 무수기 에클 으음 아 내려 봐 까지껌 멈췄는데 어떻게 열어 어? 재피하세요 전혀 다급해보이는 얼굴이 아닌거 뭐가 약점이냐 accessible 오케 오케 어? 노 데미지 뭘 추가로 얻었어 응 오케 오케 이제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있다고 해체해달라 그랬는데? 아 무십 어? 뭐가 있나? 저런 게 나오면은 십자리 갈 수가 없잖아? 얘랑 가겠어 뿜뿜뿜뿜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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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뿜 뿜 뿜 인번 generated 쟤 이야 그사람 능력이 좋네 그럼 공기 많은 왕 환장 Dry 어허 많다 많다 저러저러 풀한다! 비하고? 풀한다! 아, 쟤 죽여야지 아니 도데미지 이번엔 안되겠지 넘나 많이 머드버린다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세지 않냐? 방어가 되게 좋은건가? 포함이 없어서 오는가? 도데미지 아이고 아이고 킬킬킬킬 저거 쓰면 지옥하염이 나간대 으아 근데 지금 전기맨들이야 그래도 많이 닳겠지 어허 안 누웠어 여러 명이 같이 만나봐 어, 민철씨랑 2대까지 같이 만나봐 킬킬킬 소비 왕 세필피 로스 신입자와 제니시스 코비다 이거 심각하여 홀란다의 사신대단 아, 호두가 아이였구나 아! 이때에 편익의 날개는 좋은 사람이었네? 어. 편익의 날개는 좋은 사람이었네? 어. 편익의 날개는 좋은 사람이었네? 편익도 날개고 날개도 날개잖아? 편익의 천사는 그 흑화하게 떼는 계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아하. 어? 얜 또 누구야? 실에서 나오잖아 맨 처음에 에어리스네 꽃집에 그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옥상에서 헬리콥터 타고 막 그지? 응 뭐 아이 걔네는 이 대머리랑 청이랑 뭐 하여튼 얘도 고대종 회수하러 왔다고 에어리스 잡아갈라 그러는 애잖아 교회에서 그때 티파가 뉴욕에 쏘났다고 하는거고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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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르도 응 요또 타넘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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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 essen 에어리스네 whereas 자 그치 여기 뭐가 있나보다 저 저 해방됐대 그 봐 이따가 있잖아 상자가 있는지 둘러보는 아이씨 에이버로가 더 좋아 아이씨 사람들 구하러 갑시다 인명구조도 솔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겠죠 그래 이런 애들은 턴더 어디에 갔네 사이어를 마스터 했다고? 마스터 마테리아끼리 합치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파이어가 마스터 했으니까 저걸 마스터끼리 합성해야되나? 그렇구만 정신이 30 정신이 30 정신이 30 올라가니까 원래 850살 땐 이게 480에 달았네 그렇게 되면 3방에 3분의 정신이 30 화장실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 같지않네? 델델델 하는게 누구? 아까 그거 나쁜 녀 그렇구만요 호지마하지마 못봤어요 못봤는데 뭘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이야 슈리켄? 어? 본인인가? 제네시스 본인인가? 깨다 슈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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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엘리 흘러올!? 아 이거 뭔데 이렇게 안나가 물 zwy 일부러 한 번 썼는데 내착이라 하다로 잡 이 전 nada 수단 서 우리 언니는 도와주질 않네 형에 서서 도와주는것 같습니다 아 작고 폐하를 쓰냐 저기 솔라니에다가 딴 거 할 땅이야 어 럭키스터 마지막 파워 어쩌고가 1220 달면서 깼습니다 카피들도 다 편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뭐가 몬스터가 나오지? 솔저는 몬스터가 조사과 지원실의 주소백득 턱스는 퍼스트 솔저 이런 직위야? 뭐야 직급이야? 솔저는 용병인데 턱스는 신라 소속의 심부름센터 해결사 이런 거 그 여자들도 머리를 저렇게까지 기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맞어 저 험한 일 하시는 분이 머리를 아주 오래 길러셨네 정검은 거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짤란 수준 아닙니까? 맞어 완지어 형 같은 사람들 어 어 조조조조 그러고 왔다 이름 모르겠어 바위와 자들에 나오는 그런 괴물인데 세피록스랑 같이 싸울건가봐 헌터 그 어려운 이름이라고 불 불 불 불 많이 난다 어? 뭐야~? 제네시스 지 카피는 사람처럼 만들어놓고 안질 카피는 거북이에다가 얼굴 달았어? 끔찍한 훈적이다 이 사람 인간적이었구나? 이 사람 인간의 주인이와 문을 자 francophone 신 한 입에 다 같이 오려고 그러나 끝이 따뜻한 웃음 이 사람 인간은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러블리스 1시 이게 뭔데? 러블리스 1시 이때는 먹부림이 더 심했네 칼이 막 이만해 아 아 아 아 자 저게 뭐야? 우와 저게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랄까? 뭐랄까? 우와아 어머 얼굴에 저렇게 직격탄 맞아도 돼? 저거 다 배우면 뭐 논대매 저 때부터 다 풀려나가서 어머어머머머머 김밥 떨려나가시면 떨려나가는데 마왕로가 저래서 꾸겨진다고? 저거 싹카리야? 그 젠는 얼굴로 막 부앙apa 아니요 앙지이르가 앙지이르? 도가 시타는가? 흠 그 이후에 앙지이르가 계속 이어졌어 왜? 항상 똑같이 마음의 꿈에 꿈에 찌찌 보일라 그래 그래서 코트 입었잖아 자면 벗고 막 너무 끔찍하다 왜? 왜 탈출을 한거야? 목표는? ㅈㄹ ㅇㄹ 좁방구라니요 ㅋㅋ 좁방구라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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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트 리솔프 뭐야? 히바 아이고 미적이 있어? 나 마법공급 마법.. 마법.. 금밖에 없는데 나 안하면 뭐지? 아.. 나 마법 저 SP 쌓이면 뭐 한다고 했더라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 같은데? 아까 그거 할 때 쓴 거 아니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합쳤때? 아 그런 거 알겠어 이 개의 상장했대 그냥 쇼컷인가? 아 얘네가 잡고 쇼컷 저기 누가 있었나? 안 돼죠 왜 눌렸냐 이쁘게 되는 건가? 아 아 아 이놈이고 저놈이고 왜 나한테 다 시키냐 순직으로 돌고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나 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저기 돌리는거 있어 쇼컷 어디로 가는 쇼컷이지? 아까 거기 세피루스 있는데로 바로 가는 쇼컷인거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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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피는 봐봐 안장펄 체력이 오는 거 받아야죠 와력 송수 돌려 돌려 지 혼자? 근데 불 하나 들어왔어 아닌데? 요무실 입구로 가는건데? 구르는 거 없어? 으아..없어 싸울 때 말곤 안굴러줘 콤바 콤바 진하네 막아준다고 아까 아니아니 맞는다고 그거 아니면 피해야하는데 피하기 까다로운데 와 나 죽어요 뭐야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으아 너무 많이 싸운다 아 미친 사이어 뺐는데 어 아이스 미스 아이스 아 이게 근데 다음 며칠에 안 이어지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 너그러워 기다려줬네 시원작을 거처럼 하더니 왜냐면 내가 다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자신을 느끼고LY 간 홀님들이 마음을 발견한 것은 심한 아이들과 그 성장에 의해서 그들은 자제아가 굳히 정말 미친 그런 성장에 의심에 의해 και 이 성장에 의해 고대정 위에 올라가야 되나? 솔드의 능력은 다양한 요소가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이 변화하는 이유는 본인은 인자 정보 유출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한다. 이 현상은 쥐 기회로 그니까 잭슨은 그냥 스쿼트만 맨날 하느냐 이 현상은 헤드로 다시 사멸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도전한 자생승이 가진 경험을 받았다. 제니시를 치유할 때 뭐... 제가 க병인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제니시를 치렀다는 게... 저한테 데뷔을 veterinary uniqueness... 저한테 전혀 불춌한 것 같아요 제가 함으로 한 벗은 나왔던 요건이 어디까지 막히다 제니시 씨가 해외가 있는 이유가? 그런 절용은? 먼저 부서ET을 제거하고 제니시 씨가 다른 거에 대해 경험이 없었어 결국 저는 이미 하여 incarnation에 대한 대결이 없었군요 이걸로는Reg attracts someone Hello 한데요 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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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나 결국엔 aggreg I 다 그게 이 세피루스가 수요를 한거야? 왜 날개가 돋은거야? 그래서 제네시스인갑다 G이다 코피? 안질은 왜 열하나? 제네시스 이번엔 본린인가? 삼추면서 내려왔잖아 쓰레파 과학자 한 명 못잡아? 솔저인데? 퍼스트 클래스인데? 흠 흠 그러니까 저런거 말고 깔깔유머집 읽었으면은 지금 깔깔유머 있을거 아니야 반지기? 약간 무서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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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흠 흠 흠 흠 흠 흠 너가? 너가 해야지 하아 너의 명세는 진짜 내가의 것이다 질투에 눈이 멀었구만 지금이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성의 주인이다 이모님 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모님이요? 야야야 예쁘게 생긴 이모님 국밥집이요? 하하하하하하 불 뺐죠?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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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이러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 아 젠장 왜 뚫어놨어 그럼 왜 가고싶게 아니 난 똥망청해봤나 아 이거 뭐있어? 뭐있어가지고 이러는거야? 엄사용 저거 뭐있어? 진짜 안뚜고 먹으리랭 엄사용 진짜야? 없는데 싸운거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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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자 지완아 아우 너무 많이 나와 직진 아 저쪽으로 갔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길게 네네네네네네네 핫 차가 Frank 차가운 터키 풀루쇼 풀루쇼 여깁 아아암아암! 갑시다 아이템 안 먹으면 잡을텐데 아하핰핰핰핰핰핰핰하 아 이 불맨들 진짜 어 뭐야 어 뭐야 1. 2. 2. 2. 3. 3. 점프? 점프 장제 할까요? 파워어택 좀 점프를 해. 점프를 해. 뭐니게라 라이누오 보스턴이네 남판대로 가야지 써클룩 마력이 10증가 보스턴이네 비하인드 보스턴은 보스턴 보스턴이네 보스턴 보스턴 이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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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음이야. 좋았어. 자, 얼음 있어. 얼음백 있어. 얼음백 있어 뭐야. 포이즌, 가스. 리프리트 나오죠? 안 나오네요. 다 협상이 다른 나들? 점프. 이거. 뭐야. 리프리트 나오는데. 잘했어. 누가. 그래요? 이거. 이거. 길게 하더라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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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쟤는 착한 놈이라서 힌락이야 야 이거 인류보안 프로젝트인거 같은데? 몬스터이 났다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몬스터의 목적이라도 얘는 흰색이고잖아 걔는 까만색이고 얘는 착한 놈이라는거야 저 홀랜드라는 박사가 저렇게 맞는거야? 네덜란드사람이야? 축구선수? 아니 아 거기 오란다지 뭔소리야 축구선수 축구선수 난 어 맞았슈우우 명존패 어? 저거 뭐야? 포스? 파워레이브 아냐? 하나만에... 퇴리가 쓰는 거야 저거 그니까 끝나버렸어 자 챕터3 끝났습니다 오케이 천사의 꿈은 오직 하나 챕터 하나 할 때마다 저 트로피는 하나보다 그럼 원래 그런겨? 그럼 몰랐어 자 챕터3 끝났고요 챕터4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